중위, 우산경들을 구성해라 거의 다 왔습니다 그쪽으로 팀을 보낸다 난 괜찮다, 중위 우산경들이라 신경 써 난 다른 길을 찾겠다 우산경들을 구성해라 장군님, 저거가 너무 많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캐리간, 잘 들어라 지금 왕복선 세대엔 부산병들만 타고 있다 다들 누군가? 남편이자, 아버지야 저들은 그냥 보내다오 알겠나? 장군님, 보이냈습니다! 길이 없습니다! 독한 것, 넌 인간도 아니야 넌 우릴 변신했어 뭐 때문에? 그깟 복수 때문에? 무고한 사람들을 얼마나 죽인 거야? 또 얼마나 더 죽일 셈이야? 레이너가 널 보면 뭐라고 할까? 장군님, 장군님, 저거가 물러납니다 장군님, 저거가 물러납니다 지적입니다 이제 살았습니다 장군님 장군님 장군님, 장군님, 장군님